문현진의 경제상식 사전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상식 여러분들께 꽉꽉 채워주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경제상식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환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환율 어렵잖아요 근데 환율을 수출과 수두입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를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원달러 환율을 또 상승했대요 그리고 환율의 자산 시장에 영향력이 미미한데 중장기로는 변수로 합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 그렇다면 좋아지겠지 했더만 원달러 환율은 또 떨어진대요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의 교환 비율인 거죠 그래서 왜 국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 환율 조작 국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 불이익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여행 갈 때만 우리가 지금 미국 가려고 하는데 1달러를 사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제 환율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미국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한국 돈으로만 투자하는데 환율을 왜 봐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주체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중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또 할당한 대금 우리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은 무시하지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우리나라의 돈이 얼마인가 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1달러 사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1500원 필요하다 하면 비싸진 거죠 1달러가 가격이 비싸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율이 내리면 달러가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달러 가격이 얼마지? 1300원이네? 어 1000원이었던 때보다 비싸졌구나 어 지금 얼마지? 1000원이네? 아 1300원보다 싸졌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달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도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듯이 환율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식 폭락에 있었던 2020년 3월에 많은 서학개미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어땠는가? 역시나 폭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달러를 사서 외국 투자로 나가신 분은 오히려 환차익 부분 환율로서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달러가 비쌀 때 사서 달러가 쌀 때 지금 팔아야 되는 꼴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투자하는 데 역시 환율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달러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1달러를 냈을 때 한국 돈을 얼마나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1달러 냈는데 1500원 줄 때가 있고 1000원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준으로 본다면 1달러 냈는데 1500원 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달러 기준으로 돈을 많이 줄 때가 싼 거고 적게 줄 때가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과 수입에서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에 영향이 있나요? 수출에 영향이 있나요? 어쩌나요? 저쩌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환율의 국가신용, 경제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수출 수입보다도 환차익 쪽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달러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신뢰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원화라고 하는 부분은요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좀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통화권으로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고 달러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데 사용하긴 하지만 원화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곳은 별로 없어요 특히나 미국 가서 우리나라 5만원권 줘봤자 잘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남아권에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에 있는 일본,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주는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은 원화의 위치가 조금 불안하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불안불안한 위치에 있다 보니 증시 하락이라든지 경제적인 충격이 생겼을 때 환율이 우리나라는 폭등해버립니다 왜 그럴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짐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달러를 살 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은 환율이 폭등한다라고 보면 돼요 2020년 3월 환율을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달러 환율을 알고 있으면 어디 투자할 때 제일 좋은가 하면 금융권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권, 하나금융투자라든지 키움증권 여러가지 증권사들은 펀드, 해외 펀드들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 해외 펀드가 있는 자금들을 결국은 외국에서 투자할 때 외국에서 10% 수익을 낳는데 환차익에서 만약에 환율에서 10% 손실을 낳으면 그게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수익들도 무시하질 못해요 그런 것에서 생기는 손익을 환차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적 증가함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업점을 투자하실 때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서학겜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환율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나 외국을 직접 투자하는 상황 이럴 때는 환율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상당히 높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 주식 살 바에 미국 주식 사야지가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로 환율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1달러 가격이 높아졌을 때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해서 외국에서 10% 정도 수익을 올렸다 쳤을 때 환율이 10%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기사 속에 나오는 것도 미국 주식을 지금 두고 이도주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른다라는 기사가 보이죠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 미국에서 지금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서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다시 원화로 바꾸려고 하니까 아유 야 나 1200원대 달러 샀는데 1000원으로 지금 달러 바꿔야 되구나 큰일 났네 야 이거 손실났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연관짓고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상승과 하락에 대한 내용들은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훨씬 매우 아주 그냥 막 그냥 어렵습니다 왜? 정말로 외교 문제라든지 다양한 변수들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변수가 많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환율로 인해 생기는 환차 손익이 투자 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부터 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로 지수와 환율은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경제상식사전의 특성상 강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정말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시간 부족으로 하긴 힘든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역시 기축통화인 달러와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 돈이 경제가 전 세계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어느 쪽의 돈에 좀 더 수요가 많을 것인가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시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그리스 부도 위기가 났을 때도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어디 뭐 중국이 잠깐 잘못되더라도 다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자체의 충격을 딱 받았을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안전자산 원화가 아니라 달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지수가 충격을 받거나 하락을 하게 될 때는 결국은 달러 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올랐을 때 달러를 많이 매수를 해놓고요 지수가 내렸을 때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런 건 금융권에서 저렇게 많이 합니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 보유액을 늘리고요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 보유액을 원화로 처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와 환율은 반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수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달러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달러 가격이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게 반대로 갔을 때는 달러는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인버스 투자의 느낌 인버스 투자의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위험을 회피하는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금융위기라든가 환율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요 리스크 회피를 위한 투자 수단 그러니까 인버스의 용도로서 활용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버스는 정말로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수익을 보고 그게 아니면 손실이 아주 큰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면 달러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자산의 운용 방법으로써 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달러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 말고 한국 주식이나 자라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예측이 많이 어려워요 경제적인 세계 경제 전반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외교 문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생각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주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영어가 안 됐을 때 또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 미국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한국 주식 투자할 때보다 공부를 2배, 3배, 4배, 5배, 7배까지는 최대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경제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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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